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의 화재 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라북도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도내 주택 총 36만 2천 가구 가운데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곳은 44.3%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올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